에너지 집중의 법칙 여러분은 돈 버는 체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도와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돈을 벌겠다는 태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돈을 존중하는가? 인정하는가? 이런 태도가 있는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안 좋게 바라보는가? 습관에 대한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돈 자체의 유용함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에너지를 돈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맨날 골프 치고 문화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핑계 아닐까요? 골프를 치다가 인맥이 쌓여서 그 인맥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골프를 쳐야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가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골프를 치다 보니 만나는 사람끼리 합이 맞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꼭 골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나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면 좀 더 돈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돈 버는 액수, 규모를 늘려 나가고 싶고 내가 돈 버는 체질의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경쟁자를 정하고 그를 파악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삼으세요. 나랑 비슷비슷한 수준을 경쟁자로 삼아선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갈 곳에 먼저 가 있는 대상을 경쟁자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세요. 그들을 연구하세요. 에너지를 거기 다 쓰세요. 에너지는 그렇게 상향으로 가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가거나 평균을 지키려는 데 쓰면 그게 바로 기업의 정체이고 하락입니다. 여러분을 돈 버는 데 있어서 누구랑 경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목표가 월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월 500만 원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과 게임에 참여하려면 어때야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연구해 보셨나요? 내가 월 500만 원을 못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수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체질이나 습관, 성향을 파악하다 보면 거기서 보입니다. 내가 갖추지 못한 점들을 의식하면서 자기에게 체득시키면서 응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쟁자의 힘입니다. 나하고 직접 실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만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먼저 가 있는 사람도 내 인생에서 좋은 경쟁자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를 의식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객만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언뜻 들어보면 경쟁자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경쟁자는 보지도 않고 고객한테만 집중했더니 이겼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 경쟁자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가장 압도적인 방법이 바로 고객한테 집중하는 것이다 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집중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를 상향에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체가 얼마를 벌려고 하는지 얼마가 목표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에 이미 다다른 저 위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해 보는 거죠. 거기서 방법을 배우고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 나머지 전체 에너지는 내가 실천하는 데 쓰는 거죠. 별거 아니죠.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어제랑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대상을 경쟁자로 설정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복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 영감을 얻는다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빨리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고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꿔야 바뀝니다. 눈과 귀와 입의 성질 바꾸기 인간은 늘 세상을 자기 위주로 마주합니다. 사회적 규범인 법적 기준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도덕이나 정의 등을 나의 만족에 대입해서 정의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세상을 반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즉 나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로 따지니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말 많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벌 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와야 하는 게 이치인데 내 입장에 유리함만을 생각하다 보니 벌기보다 쓰는 쪽에 가까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와 입의 성질을 남다르게 바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사실 타인에게서 돈을 가져올 기회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핍, 두려움, 욕구를 찾아내는 눈, 귀, 입 눈의 성질은 내 위주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타인의 눈은 어떤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가 무엇을 더 멋지게 보는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고유의 주관을 배제하고 그들의 눈이 가지는 선택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무엇을 내보일 때 상대가 만족하여 돈을 쓸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것은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순수 예술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착하지만 상업 예술은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구매 의욕을 일으키고 활발한 거래와 가치 상승을 가능케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의 성질 변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는 부정적이거나 귀찮거나 각종 듣기 싫은 잔소리를 걸러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귀가 그렇게 내 편한 대로 반쪽만 쓰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버는 귀의 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귀는 세상 사람들의 결핍, 불편, 두려움, 그리고 욕구를 듣는 데 최적화된 귀입니다. 흔히 말하는 꿀정보를 들을 줄 아는 귀는 사실 돈 버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 상대가 나의 결핍과 두려움과 욕구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내 위주로만 듣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것은 돈 쓰는 정보를 듣는 성질을 가진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죠. 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만족과 욕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상대가 나에게 돈을 줄지는 바로 그런 것을 들어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내 자랑하고 내 욕구를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입을 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입은 그냥 상대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를 파악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일 뿐입니다. 돈을 버는 성질을 가진 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은 물음표를 품고 삽니다. 즉 상대에게 질문하고 상대에게 답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에 결핍과 두려움이 있고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질문을 잘하는 입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상대가 그가 원하는 해결책을 답으로 줄 수 있는 입이어야 돈 버는 성질을 가진 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나를 비울 줄 알아야 하겠죠. 두 번째 귀는 늘 세상이 쏟아내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듣는데 열어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금맥 같은 귀한 내용들이니까요. 듣고 싶은 걸 듣지 말고 상대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데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수반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입은 상대의 내면 정보를 꺼내게 하는 질문과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듯 상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관심이 더 많죠. 그리고 그런 말은 자신의 결핍, 두려움, 욕구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 버는 성질을 가진 눈, 귀, 입은 돈을 가진 상대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 입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에 있어 상대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약한 틈조차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믿음은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승자의 법칙은 업데이트가 아닌 업그레이드입니다. 가난은 유전도 아니고 유산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이후부터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습관과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혹 억울할 만 하더라도 억울하다 울고 한탄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새로운 기준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새로운 태도부터 기억하세요. 안 써서 아끼고 모으고 버는 게 아닙니다. 벌어서 안 쓰고 아끼고 모으는 것이지 버는 체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안 쓰는 체질 백날 만들어봤자 안 써도 될 만큼이 없는데 무엇을 모을 수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돈에 대한 현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이 맞는가요? 혹시 안 버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복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체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버는 체질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또 습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행동도 식습관도 휴식도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돈 버는 체질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힘든데요. 돈 버는 체질도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마구마구 듭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페이스북 박종윤식 이야기로 유명한 박종윤님의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입니다. 이커머스 사장들의 독선생이 말하는 어제보다 성장하는 사업의 비밀 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혼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뼈 때리는 조언들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자기개발 책을 읽을 때 혼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니 변명할 겨를이 없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혼나서 알겠는데 그 후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은 낫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은 돈 버는 체질로 바꾸려면 내가 바라보는 분야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나만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요. 게임을 즐겁게 하려면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게 하고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상대를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투버를 하면서 저만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채널을 씹어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필사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북투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꾸준히 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내용에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압도적인 방법이 고객한테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제 채널의 독자에게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프레임인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의 눈과 귀와 입의 성질을 바꾸기는 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 세상을 반쪽만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저도 타인의 말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자 했는데요. 장사와 사업 마케팅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순수 예술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착하지만 상업 예술은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거래와 같이 상승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돈 버는 체질로 바꾸는 연습의 핵심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50대가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만약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위해 돈 버는 체질로 바꿔보는 연습 저도 함께 시작합니다. 돈 버는 성질을 가진 눈, 귀, 입은 돈을 가진 상대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 부분을 곱씹으며 마무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짓게 되는 미소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투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